충전을 왜 안 꽂아놨어? 옆에다 올려놔라고 중고잖아 뭐해 옆에다 올리면 충전이 돼 여기 꽂아야지 충전이 되지 충전돼 아니 이게 충전이 돼? 아니 케이스 빼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여기 충전기를 꽂아야지 충전이 되지 케이스를 빼고 해봐 기다려봐 해봐 내기 걸어 내기 걸고야 내기 걸고 올리기도 해 고흥망치로 열대 맞게 할래? 사람 죽일 일 있어? 아니 고흥망치로 열대 맞게 해 딱밤해 딱밤이야 해봐 해봐 되나 어? 잘 되네 어이구 잘 되네 어이구 잘 된다